민주당 측의 고위직으로부터 망언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런 망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른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 내에서도 가장 연장자에 속하는데 해양수상부 공무원의 그런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그게 무슨 큰 문제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주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의 찬찬하게 방송을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민주당 측 수뇌부의 망언입니다. 서른 뭐 그냥 그게 크게 문제가 되는 일이냐 이렇게 아무 일도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말이 갖고 있는 파괴력 때문에 자신이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지만 즉시 사과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과를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 이제 586운동권 출신 인사뿐만 아니고 민주당의 연장자들조차도 생명을 대하는 태도나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이 정도 수준이구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좋은 사례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 내용은 서른 공무원 피살 논란에 아무것도 아닌 일로 무슨 짓이냐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대단하죠. 아무것도 아닌 일로 무슨 짓이냐. 이게 어제 5, 30분 기사입니다. 서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6월 20일 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말했다가 발언을 급히 취소했다. 설 위원은 이날 20대 전반기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 기껌 브리핑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피격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느닷없이 공세를 하는데 이해할 수가 없다. 아무리 봐도 공격거리가 아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본인이 내뱉고 난 다음에 아차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했던지 그 당시 보고받은 야당 의원도 월북이 만내라고 했다. 이게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무엇 때문에 이러는 것일까 이렇게 반문했다. 특히 설문 의원은 북한은 아주 이례적으로 제 기억으로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과 성명을 김정은 위원장이 냈다면서 이게 무슨 짓이냐 아무것도 아닌 일로 이게 무슨 짓이냐 아무것도 아닌 일로 이게 무슨 짓이냐 아무것도 아닌 일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발언 직후에 설문 의원은 죄송하다며 사과하면서 이 말은 지우겠다고 발언을 정정했다. 그러나 이미 내뱉은 말을 어떻게 주워 담을 수 있겠습니까 이 기사를 전하는 중앙일보 기자는 기사의 중간 부분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방기 국방위원회 국회의원들이 6월 20일 오전 서의도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미 발생한 서해상 피살 공무원의 월북 사실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문화공보부 장관을 있던 황의 의원, 홍연표 의원, 김민기 의원, 서훈 의원, 그리고 한미부사령관을 지냈던 김병주 의원 이 순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뭐 그냥 주워 담았었기 때문에 사과를 한 발언이지만 정말 심각한 발언이죠. 이게 무슨 짓이냐. 아무것도 아닌 일로. 이제 아마 설문 의원이 1952년생 정도 됐을 겁니다. 우리 나이로 치면 꽤 많죠. 70제 목전에 둔 분인데 젊은 분이 이런 발언을 했으면 젊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나이가 꽤 그래도 된 분이 이 서해상에서 피격당한 그런 공무원 문제를 아무것도 아닌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참 이 동네 사람들이 문제가 많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문 의원이 다선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문 의원이 어떻게 당선됐는지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설문 의원은 아주 나이가 드신 분이죠. 1953년생입니다. 그리고 경기 부천을. 이 부천을이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사전 투표가 4.7초만에 이루어진 그런 지나치게 많은 그런 사전 투표자 수가 몰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사전 투표 조작에 그런 대표적인 사례 하나로 질타됐던 것이 바로 경기 부천을에 속여 있습니다. 신중동. 신중동. 설문 의원이 다선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문 의원이 어떻게 당선됐는지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설문 의원은 아주 나이가 드신 분이죠. 1953년생입니다. 그리고 경기 부천을. 이 부천을이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사전 투표가 4.7초만에 이루어진 그런 지나치게 많은 그런 사전 투표자 수가 몰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사전 투표 조작에 그런 대표적인 사례 하나로 질타됐던 것이 바로 경기 부천을에 속여 있습니다. 신중동. 신중동. 오선 의원입니다. 오선 의원이기 때문에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설문 의원이 어떤 상황에서 당선됐는가 하는 문제를 궁금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설문 의원이 받은 그런 소위 득표수가 차이값입니다. 사전 투표 득표수 빼기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입니다. 사전 투표에서 정상적인 선거가 이루어졌으면 0값에 가까운 값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부천시 어른 상동 그리고 중동 신중동 중동 아주 많은 분이 사시는 모양입니다. 동 3개가 탈랑이 있습니다. 서른 의원이 상동에서는 플러스 12.3%가 나왔고 신중동에는 플러스 13.1%가 나왔고 그리고 중동에서는 플러스 11.9%가 나왔습니다. 일단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입니다. 사전 투표에 상당 규모의 조작이 없으면 이렇게 플러스 12.10.3% 12.3% 13.1% 11.9% 이런 수치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전남 전북 광주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차원에서 이뤄졌던 전산 프로그램에 의한 사전 투표 조작에 의해 가지고 선거가 치루진 것이 전국적인 현상이었는데 부천시 어뢰 순론 의원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플러스 12.3에다가 미래통합당의 서영석 후보가 마이너스 11.7 그리고 여기에 또 정의당의 이미숙 의원이 마이너스 0.005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 서른대 의원이 플러스 12.3이고 미래통합당의 서영석 후보가 마이너스 11.7 마이너스 0.005 이렇게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값이 마이너스 12.3 정도 되네요. 플러스 12.3 마이너스 12.3 되는 거죠. 미래통합당의 서영석 후보하고 정의당의 이미숙 후보의 표를 빼앗아 가지고 서른대 의원과 함께 더해 준 거죠. 그게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신중동 같은 경우는 서른대 의원이 플러스 13.1 미래통합당의 서영석 후보의 마이너스 값하고 이미숙 후보의 마이너스 값을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12.6 정도가 되네요. 얼추 비슷한 숫자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전산 프로그램 조작에 의한 사전투표 조작이 서른 후보의 지역구에서 그대로 일어난 거죠. 총조작값은 두 개를 합친 거지 않습니까? 얼추 총조작값을 합치게 되면 12에 11이니까 23, 24, 25% 정도 되겠네요. 전국 평균적으로 조작을 한 이런 좌우대칭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이런 다선 의원인 오선 의원인 서른대 의원도 거의 제가 볼 때는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당선된 경우죠. 다른 경우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것이 전라북도 김제시 부안군의 2020년 4.15 총선입니다. 일단 수치가 아주 작고 차이값이. 그리고 그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차를 하죠. 두 군데를 다 합치게 되면 어느 쪽이 어느 쪽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값이 다 교차가 되는 것이죠. 왼쪽에 조작한 경우하고 사전투표를 조작한 경우하고 크게 차이가 나죠. 서른의 부천시 얼 같은 경우는 특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신중동 사례가 유명하죠. 한 개 투표소에서 관내 사전투표만 18,210명이었으니까 이것을 시간으로 계산해 보니까 4.7조마다 한 명이 사전투표를 해야 되는 거죠. 물론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가능하다고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4.7조 안에 투표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작업들을 해서 다 당첨된 거죠. 그래서 내친김에 제가 궁금해 가지고 그럼 부천시의 어린 서른 지역구에서도 이렇게 전산 프로그램 조작에 의한 사전투표 조작에 그런 강한 증거가 드러났으면 부천시 갑이라든지 다른 데는 어떤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한번 가볍게 보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에는 동수가 10개고 투표소 수가 179개가 됩니다. 그런데 179개 투표소에서 단 한 곳도 예외가 없이 모두 다 민주당 후보 4명이 다 승리하게 됩니다. 확률적으로 보면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확률이 0.5,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179성이 되는 겁니다. 2분의 1을 179개 곱한 거니까 다르게 풀어서게 되면 179개의 동전을 한꺼번에 던져가지고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올 확률인 거죠. 엄청난 확률입니다. 일어나게 거의 불가능한 일어날 수 없는 확률이 일어난 겁니다. 179개의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산하의 투표소에서 모두 다 4명의 민주당 후보가 다 승리한 겁니다. 일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것이 잘못됐네요 앞에 여러분들 부천시 을사례죠 부천시 을사례고 이것은 부천시 또 병사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상희 후보하고 미래통합당의 차명진 후보가 붙었던 지역입니다. 부천시 병 똑같은 그래프죠. 부천시 병도 조작을 참 많이 했습니다. 범안동 같은 경우는 플러스 10.6%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그 다음에 소사본동은 플러스 11.5% 일단 11.5% 10.6% 같은 큰 값이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유권자들의 선호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 같다니까 대산동은 플러스 11.9% 부천시 갑, 을, 병 그리고 정 정의는 서영석 후보하고 미래통합당의 안병도 후보가 붙었습니다. 부천시 정의는 동의 두 개밖에 없습니다. 오정동하고 승곡동 오정동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플러스 12.9%입니다. 이런 값이 나올 수가 없죠. 승곡동은 플러스 12%입니다. 이론적으로나 통계적으로 같은 지역의 유권자는 당일투표와 사전투표에서 동일한 그런 지지도를 보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값은 0에서 3% 정도를 벗어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12.9%, 12% 정도가 나온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가 나온 것이요. 플러스값과 마이너스값 합치게 되면 대부분 총조장률이 나오기 때문에 총조장률은 25% 내외 정도를 조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설론 의원은 오선 의원이고 이번에 서해안에서 정말 피격으로 억울하게 목숨을 뺏긴 이 대진 해수부 공무원의 그 사건이 무슨 별 거 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서론 의원은 부천시 을에서 전산 프로그램 조작에 의해서 사전투표 조작으로 당선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내친김에 부천시 을뿐만 아니고 부천시 갑을 병정을 다 보니까 부천시 선관위 산하에는 179개의 투표소가 있는데 179개에서 모두 다 민주당이 다 승리하고 단 한 곳도 미래통합당이 승리한 곳이 없더라 이거는 100%, 1000%, 10000%, 10000% 투표소 레벨에서 동일한 조작률을 적용해 가지고 미래통합당과 정의당 후보에서 1.0%의 표를 대략 한 총 조작률이 25%니까 거의 한 12.5% 내외의 표를 빼앗아 가지고 그다음에 사전투표 득표수의 바로 누구죠 더불어민주당의 서론 의원과 나머지 3명의 그런 후보자들에게 표가 넘어간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부정선거를 한 사람들이니까 서해안에서 피격당한 해수부 공무원 정도는 아무 일도 아니겠죠 이와 같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 데이터고 선거 데이터에서 모든 그런 조작형이 특히 사전투표 조작은 대부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특히 전산조작 같은 경우는 100%가 포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611마다 1.551마다